안녕하세요. 유키다리쌤입니다. 미국에 이민, 이민, 그리고 미국 가서 살자, 살자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고 또 미국을 실질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막상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신분을 해결하시고 또한 살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4가지, 5가지 형태로 정착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학생비자입니다. 학생비자로 오셔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한 상태에서 스폰서십을 받고 영주권을 해결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재원 비자로 오시는 부분입니다. 주재원 부자로 오셔서 마찬가지로 주재원 비자 신분 동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들어가시고 영주권으로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에 관광으로 오셨다가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불법 체류로 신분을 무시하신 채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미국에 취업으로 와서 취업 이민비자로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까지 들어가시는 경우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재원 비자처럼 교환으로 아니면 또한 실무적인 연수 개념으로 오셨다가 영주권을 가지시고 사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5가지 정도의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의 신분 해결 방법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 부분은 영주권입니다. 그 다음이 내가 필요로 한다면 시민권이겠죠. 그렇다면 영주권은 내가 미국에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학생비자로 왔으면 학생비자 신분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고, 취업비자로 오셨으면 취업비자로 사시면 되는 거고, 또한 주지원비자로 오시거나 연수비자로 오셨으면 연수비자로 살면서 주지원비자로 살면서 있어도 문제점이 없지 않은가요? 막상 나중에 영주권이나 신분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시민권을 획득한 다음에 별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모든 신분을 최종적으로 클리어하게 하신 분들 반응도 똑같고요. 그런데 왜 미국에 오면서 여러가지 신분 중에서 영주권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그 부분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영주권을 다른 신분체계인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그 외의 다른 연수 주지원비자보다 영주권을 우선으로 삼을까요? 네, 답은 마음고생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이죠. 다른 신분 비자로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삶에 있어서의 큰 불편함은 사실 없으십니다. 운전면허증도 하실 수 있고, 은행도 개설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관공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주권을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하면 사시는 동안에 마음고생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취업에 대한 내가 보장이 불안정하게 됐을 때 학생비자인 경우라면 공부가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연수나 주지원비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나머지의 신분을 이어가야 될지 하지만 예전보다 취업비자가 H1 비자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4월달 1일 2일날 접수를 마감해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어렵고 또한 승인이 나는 어떠한 내 업무나 내가 들어가는 취업 부분이 IT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업종이나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직업의 분야에서 승인될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비자로 들어왔다 취업비자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스폰서십 내가 일하고자 하는 회사를 정하셔야 되고 그 회사로부터 보증과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죠. 자 그런 일들 자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이고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삶에 있어서의 낙심이나 고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주권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시민권하고 다른 부분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예를 들면 선거권이 없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시민권과 영주권을 받으면서 세금을 정확히 내오신 것에 따라서의 또한 차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살기 위해서 영주권을 갖는 부분이 가치가 있는가요? 미국에 살기 위해서 영주권을 최종 목표로 삼는 부분이 정당하고 옳은 판단일까요? 네, 옳은 판단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비자 형태로 단기간 동안에는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난관에 부딪힐 부분이 마지막에 내 신분이 끝나갈 때쯤에 대해서 그 신분 외에 다른 신분을 거듭하지 못할 때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폭이나 또한 계획에 있어서 내 의지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오셔서 어떤 신분으로 가지고 계셔서 시작을 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나 오래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영주권의 신청은 들어가시는 게 현명하시다고 봅니다. 뭐 영주권의 형태는 여러가지로 결혼으로 통해서라든지 또한 취업으로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든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취업이민이 아닌 투자이민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 또한 주마다 투자금액이 틀리고 업종마다 투자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지난 영상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분들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면서 공부해서 진행하지 않으시면 실패하실 확률도 높습니다. 또한 투자금액이 만만치 않게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자 대부분의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길은 취업이민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하시고 또한 세금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많은 회사들이 스폰서를 해주는데 꺼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스폰서를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이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세금을 꾸준히 내왔지만 회사가 좀 작다 싶어도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명하신 방법은 내가 미국에 들어오셔서 어떤 형태의 신분으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살 계획이 있고 가능한 또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판단하셔서 그 계획을 가지신다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내 방향에서 내 환경과 내 사정에서 어떻게 이어나가셔서 빠른 길에 해결을 하실지를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영상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의 영주권 프로세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영주권을 봤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에 취업 이민으로 있어서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세싱이 빠른 시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가질 수 있는 취업 이민의 영주권 길에 되도록이면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주권은 미국에 사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는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영주권을 막상 받고 난 다음에는 별거 아니고 내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영주권이 없으면 그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 거고 영주권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낭패를 보셔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해서 눈치를 보고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살아나가지 못하는 삶을 택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미국에서의 나라의 이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내가 살아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신분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미국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은 꼭 최우선으로 해결을 하거나 고민을 하시고 또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 영상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도 옳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내 케이스는 다른 사람들과 항상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케이스를 정확하게 뒤돌아 보시고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생활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행동 규제와 내가 삶에 있어서의 처리해야 될 각종 일들이 규제가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꼭 고려를 하셔서 성과에 있는 영주권 성공의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